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디스 베이징스 요새 굉장히 핫한 수학생 피하기 게임이에요 어? 아아이? 저번 시간에 거의 그냥 2쿨컷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클리어를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수학문제 빠르게 풀고요 3, 마이너 3, 10 자 동전 미리 챙겨두고 이게 게임 잘하시는 분도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바악 바악 자판기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쏘다 ok 오!! 동전 넣으면은 마이너 3, 12, 5 풀고 아 이게 무빙 무빙치면서 빠르게 튕니다 어 Gene 깜짝 놀랐네 자 일단 먹어줘야 돼 오마이갓 설마 아 줄넘기 소녀 또 왔다 아 개같은 거 이거 진짜 아니 쟤 만나면 도망칠 수가 없어요 저는 선생님 보다 정신나가 줄넘기가 더 무서워 아 레스플레이 레스플레이 아 아 좋지가 않아요 아 아 아 아 1 2 3 4 4 4 자 일단은 아 고만 줘봐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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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 좋아 페이스 좋다 페이스 좋다 페이스 좋다 여차하면 선생님 날려버릴 거예요 이번엔 칠 아 이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레스플레이 압 페코 군 became 아 맞다 맞다 이거 40초동안 못 비칠 수 있을까? 으으.. 아하하하 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어아아아아아아아 어디야나 어디지 이지 어디암 풀었죠 여긴가 아오케이 여기다 다 풀었나? 으아아!!!! 저 이제 진짜 감 왔어요 이제 다 깰거야 이제 ㅄㅣㅄㅇㅇㅜ아ㅏㅔ악 자아 됐다 됐다 這裡 어어 어어 난 넌 왜 거기서 걸려!! 탈락! 아 제발 달리자 달리자 어디로 나가요 도지? 오 마이 갓 아오오오오오 오피 다 왔는데 콜라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오우 오우 원 투 프리 포 워 워 워 워 아 다 썼어 어떡해 다 썼어 어떡해 우와 뭐야 벌써 쫓아와 말이 되냐 이거? 아이씨 아이씨 아이템 다 썼어 어떡하지? 아 밥 없다 이거 뭐 봐도 답이 없어 죽여라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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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